자, 요거랑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Hello World의 이렇게 소스인데요. 여러분들, 리플이 아니라. 리플은 실제 우리가 코드를 저장하는 건 아니죠. 소스 코드를 에디팅해서 저장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실제 파일로 우리가 코트린 명령어들을 묶어서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소스에다가 여러분들이 new 하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코트린 파일을 만드는 걸 우리가 전 시간에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바로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소스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최상의 디렉토리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 잠깐 제가 디렉토리를 약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난 시간 거고요. 여러분들, 이건 오늘이죠. 오늘 저희가 Hello World를 만들어봤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소스라는 디렉토리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현재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소스 코드의 파일이 만들어지는 최상의 디렉토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다가 하위 디렉토리, 메인이라는 걸 만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 폴더인데요. 패키지라고 합니다. 자, src를 선택하시고 new 하신 다음에 오른쪽 키에서 여기서 이거 패키지를 선택하십니다. 그 다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패키지 이름을 메인이라고 치시면 돼요. java 해보신 분들은 이거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서브라고, 점 서브라고 하면 또 서브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번에는. 나중에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우리는 메인이라고 한 다음에, OK라고 하면 메인 디렉토리 한 개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디렉토리 모양의 아이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파일은 없어요. 자, 이번에는 소스가 아니라 여러분들, 메인을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이 중요합니다. 소스에다가 우리가 .kt 파일 소스 코드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소스의 메인이라는 하위 디렉토리에다가 만드는 거죠. 하위 패키지. 자, 메인 패키지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키에서 new 합니다. 그 다음, kotlin 파일 클래스를 선택하세요. 메인 패키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제 메인에다가 하나의 파일을 추가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다 우리가 hello라고 하는 .kt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kt는 안 쳐도 돼요. 그냥 hello라는 이름만 지정하시면, main.hello.kt가 만들어집니다. 즉, 메인 패키지 밑에 hello라는 소스 코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hello.kt가 여기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프로젝트 배널에 보시면, 이렇게 hello.kt가 나와 있습니다. 자, 패키지 메인이라는 건요. 자바의 패키지 지시자, 선언자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main이라는 패키지에 속한 소스 코드를 여기다 만드는 거죠. 클래스나 함수나 인터페이스나 오브젝트 같은 것들이 이 패키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다 배웁니다. 자, 메인 패키지에다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은 똑같은 시험들. M이라고 치자마자, 라이브 템플릿이 뜨죠. 라이브 템플릿은 이렇게 단축, 어떤, 단축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단축된 어떤 단어로, 어떤, 미리 만들어 놓은 골격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동으로. 엔터를 누르시면, 바로 그냥 main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다 외우셔서 쳐도 되죠,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main함수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main함수에서 아까 리플에서 했던 거를 동일하게 한 번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일단 저희가, 여러분들, 3 더하기 7, 아까, 여러분들, 여기다가 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3 더하기 7이라고 실제 쳐도 됩니다. 정상적인 하나의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문장도 뒤에서 배우는데, 3과 7을 더해라. 그 결과가 10이 되겠죠. 근데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찍히지 않기 때문에, 프린트 문에다가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 프린트 ln,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가로 안에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프린트 ln은 함수이기 때문에 입력 값을 가로 안에 봤습니다. 3 더하기 7을 받아서 출력하는 건데, 3과 7을 더한 결과가 10이니까 10이 찍히겠죠, 여러분들. 실행을 우리가 이걸 누르거나, 여러분들, 런을 하시거나, 메뉴에서 이렇게 런을 선택하시면 된다고 했죠. 오늘은 이걸 눌러보죠. 단축키도 되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시면 밑에 이렇게 런이라고 하는 패널의 결과가 10이 뜹니다, 여러분들. 뜨죠. 이렇게 뜨는데, 뜨는데. 그냥 어떤 결과, 어떠한 원인 때문에 10이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3 더하기 7도 한번 표시를 해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행위에 보시면 이렇게 커서 가해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 줄을 주석, 주석은 뭐죠, 여러분들? 명령어가 아니라 그냥 어떤 부연 설명이나 코드가 아닌 부분이죠. 이렇게 C라든가 Java라든가 컨트롤은요, 똑같습니다. 대부분 언어들이. 슬래시 두 번을 앞에다가 하시면 되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중 주석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컨트롤이나 커맨드, 윈도우에서는 컨트롤을 켜고, 맥이나 이런 데서는 여러분들 커맨드 켜죠. 그래서 이렇게 슬래시랑 동시에 눌러주시면 되죠. 한 줄 이렇게, 여러분들. 자, 제가 뭘 쓸 거냐면, 여러분들. 라이브 템플릿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이브 템플릿 기능이, 여러분들. 이거 인텔리저의 아이디어가 제공되는데, 단축키, 아까 메인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PR도 일종의 라이브 템플릿처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PR 치면은 프린트 에러니 나오게끔 라이브 템플릿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S, 아웃, V라고 일단 쳐보십시오, 여러분들. 좀 느릴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앞에 3 더하기 7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3 더하기 7이 문자일로 바뀌어서, 표시까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레이블과 값이. 그래서 S, 아웃, V라고 친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엔터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아규먼트가 준비된 상태로 딱 떠있습니다. 이때 아무것도 두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S, 아웃, V라고 친 다음에, 이 상태에서, 3이라고 쳐보면, 이렇게, 앞에 3이 문자열 큰 따옴표에 들어가 있고, 값이 뒤에 3이 있죠. 이 상태에서, 저처럼 이렇게, 스페이스를 눌러야 되고, 안 눌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이에요. 플러스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전 또 스페이스 눌렀어요. 그 다음, 7. 자, 3, 스페이스, 더하기, 스페이스, 7인데, 이렇게 친 상태에서 보시면요, 앞에 레이블 문자열과, 값이 실제로 동시에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S, 아웃, T라고 하는 라이브 템플릿 기능입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확정되죠, 여러분들. 이거 뭐랄지, 여러분들. S, 아웃, V라고 해서 많이 쓰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거를, 런으로 실행하시면, 앞에 문자열과, 3, 더하기, 7이 계산된 결과가, 여기 안에 쏙 들어갑니다. 자, 10이라는 게, 여기, 3, 더하기, 7으로 바뀌었죠. 요거, 뒤에서 배우는데, 여러분들.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이라는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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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여기, 중괄호, 달러, 중괄호랑, 중괄호. 중괄호, 달러, 중괄호 안에, 어떤 명령어들이 있으면, 그 명령어의 최종 결과를, 문자열로 일단 찍어주는 겁니다. 3, 더하기, 7의 최종 결과는 10이죠. 10이라는 숫자, 수치형이, 문자열 10으로 바뀌어가지고, 3, 더하기, 7, 여기 앞에랑, 더해져가지고, 붙여져가지고, 이렇게 찍힙니다, 여러분들. 점차 우리가 100이 되니까, 일단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 저희가 여러분들, 헬로월드도 여기다가 찍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헬로월드는, 그냥 우리가 쉽게, 프린트 ln에, 헬로월드라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런을 해보시면, 3, 더하기, 7 다음 줄에, 헬로월드가 잘 찍히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처음이라서 복잡해 보이지만, 나중에 쉬운 놈들. 소문자를 문자열로, 이렇게, 5개 만들었죠. 그 다음, 맵이라는 함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EC라는, 뭔지 모르지만, 소문자 하나씩 들어온대요, 저, 2, 3. 그 다음, 2, 6까지만 쳐도, 2어퍼케이스가 준비되어 있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어퍼케이스를 누르셔서, 이렇게, 소문자가 다 대문자로 바뀐 거죠. 바뀐 상태에서, 또 점을 누르면, 연속적으로, 여러분들, 그죠. 연속적으로, 여러분들. 그 다음에, 포이치를 선택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포이치에다가, 자른 모지만, 또, 콜론이라고 하는, 세미콜론 위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콜론 두 개를 해야 돼요, 하나가 아니, 여러분들. 그 다음에, 프린트 LN을 선택해서 누르다, 이렇게 하면은, 연속적으로 명령어가 보이죠,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소문자가 각각 대응돼서 대문자가 되고, 그걸 또, 표준 출력으로 프린트 LN을 찍어라. 실행해 볼까요,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3 더하기 7은 10이고, 헬로월드에서부터 딱 찍히죠, 여러분들. 아까 리플과 비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아까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주석이죠, 여러분들. 한 줄 주석. 한 줄 주석인데, 아까, 죄송합니다. 자, 리플과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비교, 그쵸?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중간에 있는 헬로월드를, 저희가 잠깐, 여러분들. 함수로 바꿔볼게요. 이 프린트 LN 함수인데, 우리만의 함수를 한번 바꿔서 한번, 여러분들. 거기까지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펑션을 하면, 여러분들. 펀이라고만 치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메인 함수 안 해도 물론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 메인 함수 바깥에다가, 여러분들. 위에다 하셔도 되고, 밑에다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어넌처럼 메인 함수 앞에다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어너는 메인 함수 앞에다만 해야 되죠. 뒤에다 하면 번영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번이라고 하시고, 여기다가 저희가, 여러분들. 헬로, 소문자 앞에는, 뒤에, 월드는 하나를, W로 대문자로 할게요, 여러분들. 두 개의 단어가 마치 헬로월드인데, 그분이 가져와, 여러분들. 대문자 하나 중간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헬로월드라는 이렇게, 이름의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함수이기 때문에 입력값을 가로 안에 받는다래죠. 여기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입력값. 그런데 입력값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비어있는 가로로 감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게 함수의 바디인데, 함수라는 건 명령어들의 묶음이에요, 여러분들. 자주 쓰는 기능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거기다 이름 붙여가지고. 자주 쓰는 기능이, 우리가 어떤 헬로월드인데, 헬로월드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런데 입력이 없고, 이거를, 여기다 명령어로 나열하면, 그걸 수행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명령어들의, 여러분들. 커맨드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쭉쭉쭉 나열하시면 됩니다. 이건 함수의 바디. 함수가 명령어의 시작과 명령어의 끝을 나타내는, 하나의 어떤 시작과 끝 표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올려도 상관없고,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스페이스, 탭, 이런 것들은 관여하지 않아요. 지금 탭 눌렀죠, 탭, 여러분들. 탭 스페이스는 명령어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은. 자, 여기에다가, 이거 헬로월드를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더블클릭하시면 대부분 한 줄 선택되죠. 그 다음, 컨트롤 C, 커맨드 C 누르시거나, V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사가 됐죠, 여러분들. 자, 이 함수로 이걸 대체할 거니까, 이걸 우리가 주석화 시키세요, 여러분들. 아니면 지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주석되죠, 여러분들. 이거 대신에 이걸 호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헬로월드를 호출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위치죠. 뭐예요, 처음에? 3 더하기 7을 찍고, 나중에 ABCD를 대문자 바꾸기 전에, 이 중간에, 소문자, H, 바로 나오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야, 너 이거 뭐냐면, 메인 패키지, 메인 폴더에 헬로KT에 있는, 헬로 대문자 W라는 이 함수를 실행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게 다양하게 많은데, 이거를 더블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컨트롤이나 커맨드 키를, 여러분들. 누른 상태에서, 헬로월드를 이렇게, 여러분들. 마우스 같아 대면요, 파란색으로 링크처럼 기호가 바뀌죠. 놀라보시면, 이리로 이동합니다, 여러분들.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는 기능을 보시고 원하면요, 컨트롤이나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게 갖다 대시면, 그걸 이동해요, 여러분들. 자, 프린트 LN은 뭘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JVM 타겟에서는, 자바 시스템.아웃.프린트 LN과 똑같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여러분들. 자, 컨트롤 커맨드 누른 상태에서, 프린트 LN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가죠, 여러분들. 시스템.아웃.프린트 LN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게 실제 소스코드죠, 여러분들. 실제 소스코드입니다. 콘솔 KT에 정의되어 있는데, 사실은 JVM, 자바의 시스템.아웃.프린트 LN을 쓰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유용하게 쓰시면 되는데, 이걸 눌러보시면, 일로 가죠, 여러분들. 그래서, 헬로월드, 여기 정의되어 있는 건데, 데피니션되어 있는 이 함수가, 메인 함수라고 하는 주요한 흐름에서, 두 번째 명령어로 쓰이는 거죠. 첫 번째 명령어는 3 더하기 7이고, 두 번째는 헬로월드, 우리가 만든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맵하는 그런 명령어죠, 여러분들. 아까 리플에서 했던 거랑 흡사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헬로월드에다가, 우린 코틀린이니까, 헬로 코틀린 월드라고 해서, 이렇게, 느낌표까지 한번 넣어보자, 여러분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콘 누르시거나, 단축키 하시거나, 이거 툴바에 누르시거나, 어떻게 하죠? 메뉴에서 런 하시거나, 방법은 정말 많죠, 여러분들. 자, 실행하시면, 3 더하기 7이 나왔을 것이고요, 헬로우 코틀린 월드가 나왔죠. 이건 뭐죠, 여러분들? 메인 함수는 처음 프롬이 시작되면, 한 줄 한 줄 실행된다고 말씀드렸죠. 뒤에서 메인 함수 더 배울 건데요. 처음, 이거 주석은 넘어가고요, 이걸 실행합니다. 그래서 3 더하기 7 나왔죠. 이건 넘어가고요, 이걸 실행하는데, 이거는 실행할 게 새로운 함수이기 때문에, 이리로 따라가죠. 따라갔더니, 이리로 나오죠. 얘를 실행하고, 끝났죠. 다시 이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리로 갔죠? 끝났죠. 프로그램 끝났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메인 함수의 모든 명령어 문장들이, 한 줄 한 줄 다 실행이 되면,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됩니다. 근데, 안 찍습니다. 코틀린은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어요. 흔히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라이브 템플린만 잠깐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프리퍼런스 설정을 찾으세요, 여러분들. 맥은 이쪽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른 것도 이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프리퍼런스를 찾으신 다음에, 프리퍼런스, 여러분들. 프리퍼런스, 여러분들. 라이브 템플릿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라이브라고 치셔도, 바로 나와요, 여러분들. 자, 에디터의 이쪽에 있대요, 여러분들. 라이브 템플릿이, 여러분들. 이거 누르세요, 여러분들.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다양한 언어가 현재 인텔리즈의 아이디어에 지원된 언어들인데, 여기에 코틀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내려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나와요? 이런 단축키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봤던 PR, 프린트 LN을 찍어주는 거죠. 개인 문자까지 넣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전에 저희가 긴요하게 3 더하기 7을 썼던 게 뭐죠? S, out, v,이죠. 이거는 앞에 레이블명과 실제 수식이 나오죠. 수식이 그대로 여기 찍혀요, 문자 열차 놓고. 큰 따옴표, 여러분들. S, out, p도 쓰이고, S, out, f도 있고, S, out도 있고,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 걸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안 쓰면은 이거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얘를 복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우리만의 라이브 템플릿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좀 만들어서 쓰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코틀린의 라이브 템플릿도 한번 고쳐보시거나 한번 쓰시기를 여러분들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코틀린을 헬로월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만들었는데 가볼까요, 여러분들? 자, 한번 소스코드를 보죠. 자, 이렇게 소스코드는 메인 폴더, 메인 패키지 밑에 헬로워케이티라는 일종의 텍스트 파일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어떤 메모장이라든가 서브라임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저, out이 기본적인 어떤 빌딩, 즉 컴파일한 결과가 쌓이는 디렉터인데요, 여러분들. out의 프로덕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프로덕션 아래, 프로덕션 이름이 나오고, 여기에 메인과 어떤 메타 파일들이 있는데, 메타 파일은 나중에 신경 쓰시고요, 여러분들. 이 메인이라는 게 우리가 만든 패키지랑 똑같죠. 즉, 여기 헬로월드, 프로덕션의 헬로월드 밑에는요, 여러분들. 여기 소스에 있는 디렉터 구조와 똑같이 나옵니다. 즉, 메인이 메인이죠, 여러분들. 폴더, 패키지. 여기 밑에 헬로케이티가 컴파일 빌드돼서 나와 있는데, 얘가 대문자 h의 헬로로 바뀌고요, 이 .kt가 대문자 kt로 해서 이름이 돼버리고, .class라는 확장자를 가진 것으로 바뀌죠. 대문자 hellokt.class라는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거를 자바, jvm이 있는 어떠한 환경이라도 가져가서 실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최초의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에 헬로월드, 헬로코트니 월드를 한번 만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어떤 맛보기지만요, main.hello.kt.class라고 하는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졌고, 이걸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